여기 초록색, 오른색 달로 밟아주시면 돼요. 거기에 스티커. 아프요, 먼저 가드릴게요. 네, 도무수요. 아, 고맙습니다. 사실 가방도 좀 잘 보이는데 잠깐 옆으로도 한 번씩, 네. 네, 뒷면 한 번만 다시요. 여기 한 번만요. 네. 여기 정면 한 번만 다시 한 번만요. 가방 살짝 보이세요, 한 번만. 네. 네, 감사합니다. 아, 여기 한 번만. 왜 이렇게. 왜 이렇게. 왜 이렇게 흥분해, 갑자기. 머리카락 한 번만 살짝만. 머리 사이에. 네, 감사합니다. 아, 이제 꼬디랑이 안 해, 이제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여기 한 번만. 마지막, 여기 한 번만요. 네, 감사합니다. 누구야?